지경저 지경저 여기가 개미지 낙곱새 이거 너거 조금 아니야? 아니 단무지 밥이랑 비벼 먹어야 돼 당면 추가하겠다 당면 아아 아니야 당면과 당면살이 맛있는 것 같아 아아아 좋아 비주얼 좋아 비주얼 좋아 그레이 비주얼 좋아 응 오 뭐 넣어야 돼 이제 음 음 음 나 고토 넣고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비비입니다 오 으아 네 으 음 안 매운데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